네 안녕하세요 길성희윤 선생님입니다 2020년 고2 6월 모의고사 35번 수업 올림포스 기출도케 15강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매니지먼트, 마케팅 경영 이라고 하는 것은 비컨선드위드, 비컨선드위드하면 뭐뭐와 관련이 있다 라는 뜻이구요 A 뿐만 아니라 여기가 A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되겠죠 A 뿐만 아니라 B와도 연관이 있다 A가 뭐냐 하면은 increasing and finding increasing demand 수요를 찾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것이 가리키는 역시 마케팅의 demand가 되겠죠 이 수요를 변화시키거나 아니면은 줄이는 것하고도 관련이 그러니까 마케팅 경영 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를 찾고 증가시키는 것도 있지만 수요를 줄이는 것도 있대요 수요를 바꾸고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연결사 잡아두시고 울룰루라고 하는 여기는 등반을 하는 거니까 산 같은 게 되겠네요 그죠 울룰루 산이라기보다는 무슨 바위 같은 거네요 그죠 아이얼스 락 이라고 하는 울룰루는 might have too many tourists 너무 많은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관광객이죠 wanting to climb it 여기를 등반하고 싶어하는 여기서 wanting이 tourists를 꾸며주죠 이거는 who want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데인트리 내셔널파크 노스 퀸슬랜드 노스 퀸슬랜드에 있는 이 내셔널파크 국립공원은요 can become overcrowded 너무 사람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in the tourist season 성수기가 되겠죠 성수기에는 너무 많이 준비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ower companies 전력회사들이요 전력회사들은 때때로 have trouble have trouble ing 알아주세요 have troubl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have trouble ing 여기서 밑 라고 하는 것은요 충족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satisfy가 됩니다 satisfy during peak usage period 이니까 peak usage은 최대 사용기간 동안에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in these and other cases of excess demand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것이 이거죠 과도한 수요를 말하는 거죠 이런 과도한 수요 이 지역 다른 지역의 과도한 과도한 수요에서 needed marketing task 필요로 되어 지는 마케팅은 필요로 되어 지는 마케팅은 필요로 되어 지는 마케팅을 꾸며 주는 거니까 필요로 되어 지는 마케팅 업무는 뭐라고 하냐면 called de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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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불리는데 중요하잖아요 demarketing 반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라고 불리는 이거죠 그것은 to reduce demand temporarily or permanently 이런거 빈칸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demarketing 이라고 하는 건 뭐죠 수요를요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줄이는 것이 demarketing 이라는 거죠 너무 많이 몰리면 안 되니까 demarketing demarketing의 목적은 무엇이냐 목적은 it's not completely destroyed demand not a but b가 되겠죠 not a but b a 가 아니고 b a 가 아니고 b가 되겠죠 그러니까 not completely destroy demand demand를 수요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간대로 좀 줄이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연결사 또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마케팅 매니지먼트 마케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식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추구하다 이런 뜻이죠 추구하다 노력하다 Affect Level, 수준, 타이밍, Nature of Demand 수요의 어떤 특성을 영향을 미칠려고 하는 것이다 In a way that 어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섞는 거예요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That helps the organization achieve its objectives Objective는 목적, 목표라는 뜻이죠 이것의 목표를 어떤 조직이 성취하는 것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수요의 본질, 타이밍, 수준 등에게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을 D-Marketing, 마케팅 경영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마케팅 경영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수요를 끊겨가지고 마무리만 다시 할게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마케팅은 수요를 만들고 수요를 증가시키고 하는 것이지만 마케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D-Marketing도 있다 D-Marketing은 수요를 조금 없애는 거다 가끔은 영구적으로 없애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일시적으로 수요를 없애거나 줄이거나 없애기보다는 사실 줄이거나 닿는 걸로 이동을 시키는 것도 있다 라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여기는 업법 조금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원팅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알아두시고 Have Trouble I인지 여기 두 개의 pp Needed 와 콜드 알아두시고 In a way that 여기 쓴 관계 대명사니까 이것은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Help 다음에 To of 정사 생략된 거죠 그죠? Help 때문에 Help A to B 알아두시고 이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35번 수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